그 순간 저도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하고 대화해도 되겠구나 이분하고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저도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사진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그분들 사진의 표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하고도 친해지않았다 오늘 제가 사진 잘 찍었습니까? 오늘 사진 찍는 것도 벌써 인터넷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터넷 올라가서요 신분장은 신분장이 싫어하더라고요 네? 신용불감이잖아 그러니까 니가 신용불감이잖아 자 오늘 제가 벌써 인터넷에 몇 개 올린 것도 있고요 잘난 거면 올려요 알았어요 잘난 거면 올리지 마세요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장사 한번 해볼 테니까 저를 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실은 저는 원래 강사가 아니고요 원래 시골의 면사무소 인지본문을 하라고 모바일이 잘려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웃음 치열한 사람을 만나서 예기자로 와있습니다 원래 제가 청각장애인 맛 더듬이인데 이걸 이겨내고 지금 저도 강의하고 있으니까 우와 제가 다른 분들과 너무 좋은 분들을 가지고 진짜 아닙니다 저는 이런 유용도를 잘해서 제가 먹고삽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조금 봐주시고 나중에 선배님들이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좋겠네 그래서 내가 연락 труbs